피지컬 컴퓨팅의 의미와 블록형 피지컬 컴퓨팅의 의미와 블록형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배선 연결 없이 간단히 모듈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한 자석의 극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듈들의 방향이 서로 맞을 때만 연결이 되고 맞지 않을 때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여러가지 색깔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형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